이포커스 홍만희 기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엄마가 보는 방송? 에이... 채널 들리다가 나오는 방송? 내 예능 보려고 TV 켰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이게 다 홈쇼핑에서 매번 뻔한 상품들, 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TV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그것도 품질 좋고 가격도 너무 착한 상품들을 막 골라서 볼 수 있고 또 살 수 있다면 어때요? 재밌는 예능 없나 둘러보다가 딱 멈추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있어, 잠깐!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야 라이브 커머스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홈쇼핑? 요즘 누가 보긴 하나? 싶지만 여전히 수많은 브랜드들이 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매출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가까이나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의 땅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 수수료가 12%에 정액 수수료가 1억 8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심지어 특약사항, 즉 너무 비싼 TV 홈쇼핑 수수료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백화존보다 홈쇼핑 수수료가 더 유명했죠? 거기다 품질 검사나 MQQ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TV 홈쇼핑과 티커머스 진입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에휴, 노래나 불러야겠네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벗!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티커머스가 뭐냐 하면 TV를 보는 중에 전화가 아니라 그냥 리모컨 조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해요. 이커머스와 비교되는 개념이죠. 지난 23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만약 채널이 신설된다면 연간 8,760개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송출 수수료 최소화와 업계 최저 수준 판매 수수료 그리고 정액방송 금지 등 허가 조건을 통해 100%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티커머스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열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매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판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을 두드리는 곳이 홈앤쇼핑이나 공료홈쇼핑 같은 홈쇼핑 시장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재고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다 팔지 못하면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본인 업체의 부담이기 때문에 쉽게 또 결정을 못하시면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있는 국회의원들과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만났으니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치고 힘드셨을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포커스의 홍관희 기자였습니다. 이포커스의 홍관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